안녕하십니까 와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는 않고 선체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게임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 그리고 또 에어소프트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소프트건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에어소프트건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제품들을 추천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하지만 이 가성비라는 게 또 보면은 무조건 싼 거를 사서 결국에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비싼 제품을 구입을 했다가 이게 내하고 안 맞아가지고 취미생활을 접을 때 중고로 팔 때 또 강가상각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루이 차세대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마루이 차세대를 100만원에 넘게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팔려고 하니 한 7,80만원에 팔아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조금 저렴한 금액대에 전동건들이 요 근래 많이 나왔죠 요 근래라고 해봐야 몇 달 이런 게 아니고 한 1,2년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그 뭐 ENC 또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와있는 이 INF 제품 이 INF 제품은 국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요거는 조금 이따 요거를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런 제품들이 주류를 잃었고요 심화 제품들이나 근데 초창기에 한 3년 4년 전에 심화 제품들에 비해서 요즘 나오는 심화 제품들이 워낙 월등하게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요즘은 심화도 상당히 나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악투러스라든지 요런 중저가 제품들의 강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에 바로 하나의 제품입니다 바로 INF M4 제품이고요 이거는 CQB 짧은 제품이죠 외형은 많이 틀려요 실제로 그 건샵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외형은 많이 틀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앞에 핸드가드를 약간 OD색의 MK8 이 MK8 맞죠? 가이슬 엠락 MK4네요 MK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적혀있네 여기 MK4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이 레일 핸드가드 그리고 요 흔히 곡괭이 스톡이라고 하는 OD색 스톡 그리고 요기 똑같은 OD색 RS 아모바 모터 그립이죠 그립에다가 뭐 조금 더 하자면은 요 옆에 각인이 없는 바디에 요렇게 스티카를 붙였고요 그리고 에이스워남즈 T2 제품을 이렇게 올려서 게임에 씁니다 그리고 요기에 있는 플래시 PEQ 에어스위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렇게 세트로 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에요 요게 한 3만원 4만원인가 그래서 후레시 기능만 동작을 하고 이 PEQ는 동작을 안해요 터미 제품 어차피 게임용으로 막 굴릴 제품이라서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한 지금 처음 리뷰를 드린 이후로 1년이 넘었죠 2년이 다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조금 사용했던 이런 소감이라든지 요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순정 상태에서 외형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는 약간 무광이긴 한데 좀 싼 듯한 느낌의 바디죠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들 유저들한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맞지 않는 제품이에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격인데 뭐 실제로 이 제품을 직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직구 했을 때 금액이 한 2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20만원 밑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뭐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는 20만원대에 판매를 했죠 조금 더 튜닝된 제품들은 30만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원 중반대에 판매했던 제품인데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를 2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돈 주고 사느니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직구를 하면은 ENC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매를 하는데 왜 이걸 사냐고 하는데 모두 다가 이렇게 직구에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유저들이 해외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저처럼 좀 처음 입문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국내 샵에서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이게 금액 갭 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구입을 했을 때 초기 불량이 나서 바로 또 교체도 하고 이런 좀 메리트도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기서 살아 저기서 살아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금액대에 좀 저가형인 전자회로가 내장돼 있죠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한 이후에 전자회로가 두 번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저는 11.1V 배터리를 줄곧 사용을 했는데 다른 사람처럼 매주 게임을 나가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드하게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항상 이 제품을 구매한 이후로는 제가 거의 게임 갈 때 전동건은 이 제품만 사용을 했고 게임용 전동건 다른 걸 쓴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뭐 내구성 내구성은 전자회로가 고장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뭐 개인마다 편차가 틀리겠지만 저한테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하고 조금 11.1V의 전자회로라고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반응 속도 그래서 이 INFM4에다가 게이트 타이탄 이런 거 다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동남이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저가형 제품에 게이트 타이탄 같은 좋은 제품을 쓴다기 보다는 뭐 T238 같은 또 중재회로가 있죠 그런 것들 달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일단은 게임용으로 쓰기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정말 게임에 막 뛰어다니면서 굴리고 던지고 해도 부담이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용으로 제가 입문할 때 이 제품을 예전에 많이 추천을 드렸죠 실제로 처음 게임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들이 보면은 총이 길고 무거운 총들 많이 사서 구매를 하고 게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크고 넓은 야외에서 게임을 즐길 때는 뭐 무게다 그렇고 뭐 긴 총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게임을 조금 뛰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긴 총이의 불편함 왜냐면은 뭐 좁은 공간에 지나갈 때 이 총을 거치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고 또 무겁게 되면은 뭐 한 게임 진행되는데 보통 길게는 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5분 정도 뛰어다니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무거운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의 한 게임 진행이 되고 보통 4게임하고 약간 10분간 휴식하고 이런 사이클을 도는데 뭐 4키로 5키로 되는 제품들을 들고 뛰기에는 상당히 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입문했을 때 사용했던 제품은 LCT-AK 제품이었어요 그게 덕지덕지 광학 붙이고 이러니까 뭐 한 5키로 정도 되더라고요 게임 갔다 와서 첫날 너무 무거워서 바로 RS 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바디로 된 전동건을 바로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입문을 할 때 무조건 이거를 사야 된다 가 아닌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생각보다 어 저한테는 괜찮은 입문용 에어소프트 건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의견에 반론을 하고 반대를 하신 분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모두 다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을 사느니 돈을 좀 더 보태서 뭐 enc 라든지 뭐 악추러스 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유가 된다 예산이 조금 된다 라고 하면은 굳이 이 제품보다는 뭐 내가 금전적으로 프리하다 라고 하면은 전동건 중에서 게임용 전동건을 추천을 드리면 저는 요즘 저기 gng 도 좋죠 gng 도 좋은데 악추러스 에서 나오는 ak 시리즈도 ak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실제로 만져보고 작동을 시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그리고 또 뭐 vfc vfc 는 어 기본적으로 gng 가 이렇게 회로를 내장을 하고 나오는데 gng 도 이제 앞으로 아 gng 래 vfc 도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회로 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장된 제품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 gng 만큼의 좋은 제품인 바에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vfc 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제품이다 보니까 실총하고 비슷한 외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vfc 가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초창기 제가 vfc 전동건 같은 경우는 좀 바디가 약해서 별로 안 좋아했고 한번 안 그렇게 각인이 되니까 vfc 전동건은 구매가 좀 선이 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구매를 안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vfc 나오는 제품들도 보면은 뭐 사무라이 시리즈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긍정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gng 가 됐든 마루이 자세대가 됐든 딱 좋은 제품 제일 좋은거 아 뭐 아니면은 뭐 gbls 다스라든지 이런거 그냥 한방에 사버리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금액선에서 내가 이 취미를 계속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비싼거를 제가 권해드리지는 못해요 뭐 내 친구가 어 오래된 뭐 불알 친구를 에어소프트건에 입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지 말고 내 총을 주겠죠 야 이거 가지고 게임 해라 그러다가 접으면 다시 돌려줘 아니면 계속 할 것 같으면은 그 총을 계속 쓰든지 또는 니가 좀 더 좋은 총을 사라 내가 권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음 구독자 분들이 대뜸 예를 들어서 물어보세요 어 입문용 총 가성비 좋은 총 소개시켜달라 라고 하면 저도 정말 어 골머리가 아 이게 고민이 되요 과연 이분께 어떤 총이 어울릴지 이분이 ar 를 좋아하는지 ak 를 좋아하는지 또는 smg 를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inf m4 를 지금 한 1년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금액의 이런 제품 입문용으로 썼을 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inf m4 를 사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꾸미실 분들은 절대 inf m4 를 사지 마십시오 핸드가드 바꾸고 모터그립 바꾸고 스톱 바꾸고 이러면은 돈이 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럴 밤에 차라리 vfc 전동권이나 gng 전동권 사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inf 를 사서 이렇게 꾸미실 분들은 절대 inf 를 사지 마십시오 inf 전동권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바로 입문을 하고 처음 서바이블 게임에 사용을 할 전동권을 찾는데 나는 큰돈을 드리고 싶지 않다 적당한 좀 저렴한 금액에 그나마 좀 썰만한 전동권을 사서 한번 맛을 보고 어 정말 내가 어 이 에어 소프트 서바이블에 제가 심취해 가지고 오랫동안 취미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총이 한 자루로 절대 안 끝나거든요 사게 되면은 두자루 세자루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이 inf m4 cqb 를 한 1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얘기들 또 구독자 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제가 영상 촬영용 이 핀마이크 지금 달고 있던 이 핀마이크가 한 2년 넘게 썼더니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수음이 좀 막 지직 거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고 점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새로운 핀마이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영상부터는 그 마이크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은 뭐 저렴하게 제가 있는 이 핸드가드 스톡 이런 것들 다 있던 것들로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금이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이 제품을 현역으로 사용할 예정이니까 한 2년째 됐을 때 한 번 더 이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